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글로벌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분 처음 뵙는데요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 교수님 제 친구예요 딱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똑같고 혹시 입사 동기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 분 나와 계신지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의 친구 김병규 선임 연구위원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친구라는 게 나이가 같으신 거죠? 나이가 같고요 제가 실질적으로는 6개월 입사 후배입니다 아 뭐 6개월이야 뭐 반갑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또 친구 챙기고 가시더라고요 잘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해줄 게 뭐 있나요? 맨날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근데 어떤 일 담당하시나 봤더니 VIP 컨설팅 팀에 중국 센터를 맡고 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하나 궁금한 건데요 증권사에서 VIP로 분류되려면 계좌에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이게 회사마다 다르겠죠? 저희가 구체적인 딱 수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VIP라고 생각하면은 VIP 대접을 해드리는 게 인지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그것도 또 좋네요 VIP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야 이거 재밌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매니저님께서 들고 오신 주제는 뭘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사이에 시작하려고 했더니 우리 PD님이 또 노트북을 세팅하고 싹 도망가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의 수소경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를 지켜보면은 중국의 탄소중립 분야가 핫했잖아요 저는 내년에도 핫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40년 정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특히 중국의 수소산업 분야가 빠른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의 수소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소수소 그러면 우리 한국 관점에서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수소는 참 정말 기대는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하는 국가에서 수소하기가 좀 용이한 면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소를 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한 2개월 후면은 베이징올림픽이 열리죠 거기에서 중국에서 이번에 베이징올림픽의 모토가 뭐냐 친환경 올림픽이고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친환경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관영차로서 선수들이 탈 때 전부 수소차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적인 행사에서 수소차가 보여진다면 이게 대수로 한 700대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작년에 중국에서 수소차 판매량을 보자 1700대 팔렸거든요 1700대요? 의외로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엄청 적죠 아직 정말 초기 단계인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번에 올림픽에 쓰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그냥 인민들이 봤을 때 수소차는 사실 되게 생소한 분야예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비춰지는 수소차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수소차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수소차 관련 섹터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증가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작년 9월이죠 올해 9월이네요 중국에서 전력 대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사실 다양한 요인이 있긴 한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석탄 기반의 발전소에서 태양광, 풍력 기반의 발전소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 설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수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은 땅 보상해 줘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한 1년, 1년 반 정도 설치 기간이 걸리잖아요 더 걸릴걸요 그런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설치하는 지역 자체가 사막 지역에 하면 효과적이잖아요 그렇겠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일치령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속도는 빠른데 최대 단점이 있죠 멀어서?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이게 계절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이 좋고 바람이 좋을 때 이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이 저장 수단으로서 수소 에너지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 공식 성상에 나가면 하는 말이 있죠 단고 멘트가 있죠 2030년에는 탄소 피크를 찍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게 거의 우리나라의 수능 1번 문제처럼 어디 가서 맨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수소 산업 그리고 탄소 중립의 대전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더욱 더 속도를 가속도를 하고 있고 작년이나 올해 보면 중국의 수소 관련 산업들이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들이 속도가 있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수소 산업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소 산업을 쭉 주목해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중국 베이징 올림픽 두 달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예전에 석탄 발전을 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 다시 많이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림픽 기간 때는 그냥 그대로 돌릴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석탄 발전을 가동을 좀 늦추고 있었다가 전략 대량 사태 때문에 지금 가동을 다시 높이고 있고요 2월 초가 베이징 올림픽 기간인데 그때 맞춰서 또 석탄 발전의 가동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베이징 일대, 베이징 북서부 일대에는 철강의 주요 생산의 단지가 밀집돼 있어요 이 철강 단지는 매년 겨울만 되면 가동을 중단시킵니다 이 속도를 올해는 좀 더 빨리 했어요 그거는 베이징 올림픽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런 과정을 좀 준비 과정을 하고 있고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전 이상 작년 대비 이상 생산량이 증가해서 아마도 올림픽 기간 전까지는 다시 석탄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림픽을 빗대어서 여쭤는 봤습니다만 전통적인 화력 발전은 어떻게 보면 슬슬 그 미래가 조금씩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수소래든가 기타 미래지향적인 컨셉이 있는 이런 에너지원에 관심을 더 가져라 아마 오늘 말씀 정리해 주셔서 다 오래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투자는 항상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정해진 미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30년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중국 정부의 정책 강도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보다 높은 강도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아직 지금 중국의 수소산업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그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방정부의 수소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림인데 제가 중국 쪽에서 중국 통화에서 살펴보니까 이 주정부단의 보조금을 준비는 하고 있다 예전에 전기차 산업이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산업도 주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빠른 성장을 이뤘잖아요 이 빠른 성장을 하려면 주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한데 수소차 관련해서는 정부가 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좀 빠르게 발전한 반면에 또 역효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조율을 해서 주정부의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수소경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벌써 그렇게 왔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PPT 좀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한번 해 주시죠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중국의 수소경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수소경제 메커니즘을 좀 간단하게 빨리 속도가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 원료를 어떤 원료를 써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생산하는 게 회색 수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린 수소가 될 수 있고 청색 수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린 수소가 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 단계로 가면 그린 수소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는 나눕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중국에서는 대부분이 기체 기체를 압축 수소를 압축해서 기체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이제 액화 방식이 상용화 단계 직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 고체는 아직도 개발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한 거를 운송을 해야겠죠 그렇죠 운송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할 수 있고 탱크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선발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파이프라인을 본격적으로 대도수 위주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민영기업이 하기는 어렵고 공기업 위주로 건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운송을 충전소에 갖다 놔야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충전에는 오프사이트 방식이 있고 온사이트 방식이 있는데 이런 운송 수단을 가지고 와서 주유소에 갖다 주는 게 오프사이트 방식이고 그 주유소가 그냥 있는데 거기다 생산 시설을 갖다 붙여놓고 바로 생산하고 쓸 수 있는 게 온사이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수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무궁무진할 텐데 앞으로 그래도 속도감 있게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수소 수송용 수소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고 어느 기업에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중국의 에너지 기업 분포 현황인데 이게 자본금 천만 위안 이상의 기업들인 분포인데요 큰 해서들이네요 교수님께서 이걸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위에서부터 산동, 상해, 광저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수소 기업들이 많이 분포해 있을까요? 저기가 아마 대부분 일성지 제조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하다가 나온 부산물로 수소 생산하려는 건가요? 그것도 정말 큰 이유가 맞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의 수소는 지방정부 위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그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얼마 하나 주냐에 따라서 발전도가 다른 겁니다 그렇네요. 잘 사는 동네였구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9월에 나온 수소차 시범도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거를 중국에서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눴어요 북경지역, 상해지역, 광동지역 이거를 이렇게 크게 묶어서 앞으로 너네들이 각각 특색에 맞게 운영을 해라 발전을 시켜봐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광동성에 3월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현대차가 연료전지 공장을 짓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는 우리나라의 유수의 듀얼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3분기에 중국 시장에 납품을 했습니다 발전기를, 수소 발전기를 어디에나 하면 광저우에 불산시라는 데가 있어요 불산시가 광저우에서 수소 발전의 핵심이라고 메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도시급 도시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단지에 발전기를 수소로 납품을 했어요 그만큼 그 시, 그런 민간 아파트도 수소를 도입하고 보존을 많이 주니까 그 정도로 속도감 있게 나오고 있는 데가 이런 주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기업을 투자하실 때 이런 지역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되고 이 지역에서 어떤 특징적인 정책이 나오냐를 좀 유념히 보시고 하시는 게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투자를 뭐하냐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솔직히 지금 다 그거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이건 다운받으셔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 가장 탑순위권에 있는 아직 산업 발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탑순위에 있는 기업들을 좀 요약해놓은 자료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진짜 어느 회사가 에너지 관련한 회사인지는 않았는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 했더니 방금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에 거의 다 정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수소 생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린 수소로 갈 텐데 현재까지는 99%가 다 회색 수소고요 2050년 정도 가면 70% 정도가 그린 수소로 발생 그린 수소가 생산이 될 것이고 그린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알칼리 수용 방식인 1세대 방식을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수전의 장비가 국산화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단계로 이제 PEM 고분자 전해지막 방식을 중국에 이제 양광전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3월 달에 국산화를 시켰고 앞으로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 생산하는 대표 기업으로 케파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큰 교회 닝샤 바우폼 에너지라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석탄 베이스로 해서 부산물을 만드는 애들인데 이 기업이 나중에는 석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가지고 화학 부산물을 만들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중국은 이제 지금은 현재는 압축 방식이 전부다 압축 방식인데 그것도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력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타이퍼가 선진국에서는 다 타이퍼인데 튜브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타이프 3이고 4로 가고 있는 단계 그리고 수소도 더 많이 압축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왜 압축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집어넣고 경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장하는 방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고 대부분이 트레일러 방식이지만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정부 단에서 그리고 공기업 단에서 깔고 있는 상황이고 에콰탱크로리는 아직은 신기상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이거 주유소 되게 재밌는데 주유소가 중국에서는 이제 종합주유소라는 개념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종합주유소는 뭔가요? 여기 보시면 지하치 해서 수소를 충전하고 중디엔 해서 전기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지하용 해서 그냥 기름 충전소까지 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충전소를 깔고 있는데 이것도 깔려 있는 곳을 잘 보면 광동상해, 산동성 이런 아까 봤을 때 보조금 많이 주는 지역에 집중이 돼 있는 거고요 보조금을 안 주면 충전소를 만들기가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이 지역 위주로 해서 인프라가 잘 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활용 분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은 수소차다 수소차인데 차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수소차 중에서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것은 대형 트레일러랑 버스 위주 상용차 시장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요 2050년까지 버스는 한 40% 정도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게 75% 정도 비율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전기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나 수소차나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소형차는 확실히 전기차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3 앞에 본네트를 열어보면 빈 공간 있잖아요 저장도 할 수 있고 짐도 싣고 그랬잖아요 넥소 한번 본네트를 열어보시면 꽉 차 있어요 그만큼 소형차에 수소 탱크도 넣고 스택 장비도 넣으려면 꽉 차는데 이게 규모가 터지면 켜질수록 대형차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수소연료차 같은 경우에 무게가 가볍습니다 대형차로 대방될수록 왜냐하면 순수 전기차는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돼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류를 신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돈이고 많이 싫으면 싫을수록 이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15분 정도면 대형차도 완충을 할 수가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단점 그런데 수소차는 충전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수소차 시장이 2030년 들어서 약 120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1200%가 성장하는 와중에서 뭐가 핵심이냐 바로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연료전지 스택 이 연료전지가 구동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랑 산소를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낸 장치인데 이게 수소차의 가격의 40%예요 그러면 이 스택을 잘 만드는 회사를 사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스택을 누가 잘 만드냐 중국의 전통 원래 그냥 기업은 중국산 기업은 스택 기술량이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게 선진국에 비해서 늦어졌다 보니 수소 산업 발전이 좀 느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제일 빨리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좋은 방법? 1등 기업을 사는 거죠 그런데 국가도 그렇게 사요? 1등을 하는 그런 스택 전지를 잘 만드는 기업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동력이라는 회사가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의 대주주인데 얘네가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 연료전지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회사하고 지분을 한 20% 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중국 본토 기업 중에서 또 억화통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억화통이라는 기업이 올해 3월에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 들어가는 수소 버스에 연료전지를 억화통이 납품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도요타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큰데 억화통은 과창판 기업이라서 개인 분들이 사기는 좀 어렵다 이 정도를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탄소섬유 분화입니다 탄소섬유 분화는 산소통을 감싸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재가 탄소섬유를 감싸는 데에 인해서 수소가 들어가도 폭발 위험을 좀 낮춰주는 왜냐하면 이게 경도가 단단하고 하다 보니까 수소 탱크를 감쌀 뿐만 아니라 풍력 블레이드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경량화에도 들어가서 이게 그린 생태계로 넘어가는데 필수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중국의 자금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이런 고급 장비에는 못 들어가요 그냥 거의 골프제 정도 골프제 만드는 탄소섬유 정도밖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중국의 중국 건축자재 시노팩 석화 이런 기업이 2020년 정도까지 인장강도 T1000급을 건설 중에 있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항공기용 풍력 블레이드용 자동차 경량화 그리고 산소 탱크 이 수소 탱크까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핫했던 종목 중에서 효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알죠 산소섬유회 대표 얘네보다 캐파가 더 늘어날 전망 그래서 중국에서 수소 산업이 발전을 발전할수록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그 장표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보면 어디 부분 마지막 저희 같이 살펴봤던 거예요 여기 네 맞습니다 국방우주항공 항공기 저장탱크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풍력이 사용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풍력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탄소섬유 그러면 탄소섬유가 저렇게 많이 활용되는 만큼 지금 공급은 다 원활하게 되나요 요즘 하도 무슨 원자재 부족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생산 문제는 지금 크게 부족한 건 아닌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우주국방 그런 쪽은 대부분 일본이 꽉 잡고 있고 도레이가 첨단 쪽은 다 잡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부랴부랴 따라가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자국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캡파 증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원활한데 수요가 늘었나요 왜 가격이 요즘 이렇게 올라갈까요 탄소섬유가 수요가 일단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왜 필요한 부분이 풍력 블레이드 분야가 훨씬 더 많아요 중국에서는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에 연간 14차 5개년 계획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한 130기가와트 정도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한 1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매년 한 130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130기를 계속 짓는데 그만큼 이런 블레이드에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 수소 중국의 수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어느 관점이 있을까요 특별히 더 이제 ppt로 설명하실 건 없고요 중국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스택이랑 탄소섬유 부분이 그래도 좀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생산 분야 중에서 윤기 실리콘 자재 같은 경우가 태양광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수소 산업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왜 진입을 하냐고 하냐 보면 태양광을 잘하는 애들이 이 그린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잘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윤기 실리콘 자재도 앞으로 수소 플레이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장이랑 운송 분야에서는 CIMC 앤닉 홀딩스가 노르웨이에 핵사군이랑 조인트 면체를 맺었어요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중국이 해외에 잘하는 업체랑 손을 잡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 중에 또 키포인트가 중국 업체인데 해외 업체 해외에서 정말 잘하는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올 때 어느 기업이랑 손을 잡느냐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에서 유시동력이랑 억화통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택의 핵심 소재가 뭐냐 맨브레인이거든요 이 맨브레인 안에 들어가는 이게 PM 소재 중에서 PM 소재인데 이 PM 소재를 가장 그래도 중국에서 생산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동학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원래부터 불소 산업의 중국의 1인자인데 이 불소계 기반으로 맨브레인 소재를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 이 기업이 이 맨브레인 소재를 잘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 기업도 좀 주목할 만한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중국 수소 산업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러한 관점에서 포커스를 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많이 뜨거워지고 있네요 올해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많았고요 대표적으로 미금 에너지라는 기업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업체예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께서 왜냐하면 생산에서부터 수소 자동차까지 전범위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려고 하는 업체고 그런데 이 기업마저도 매출의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좀 초기 단계이긴 한데 앞으로 수소 경제 중국의 수소 경제가 그린 수소로 갈 가능성이 높고 태양광과 풍력 그 이후에 차세대 산업으로서 그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께서 아 친구 짱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좀처럼 우리가 여기저기서 듣기 어려운 목소리 어려운 내용들을 또 방금 우리 IT 갤러리라는 아이디어를 쓰시는 분이 목소리가 좋네요 라고 해주셨고 그 전에는 간간히 못 보셨겠죠 말씀해 주시느냐고 어? 다 미래스에서는 잘 생겨야 입사하나?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반응 아주 뜨거웠습니다 종종 나와주세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출연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중국 섹터를 담당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수소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내년에 이제 그래도 중국에 수소가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수소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수소의 섹터의 전문가는 좀 아니기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 돌아가는 내용하고 수소까지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근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손길용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손길용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